엄마, 열쇠 주세요. 응. 열쇠 건들지 마.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. 여기다 놓을 테니까 건들면 안 돼. 너 안 될 소리 알지? 이거 만지면 안 돼. 왜 집어넣었죠? 건들면 안 되는 건데. 왜 이렇게 말을 안 돼, 지금. 발 좀 봐, 발 좀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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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돼. 엄마 안 된다고 그랬지? 제시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, 그 밑에 죽였을 거 같아. 밑에 죽여. 오. 오. 그래, 여기 있어. 여기. 오, 여기 좀 떨어진다. 아이고, 여기 떨어졌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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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못 찾겠죠? 못 찾겠죠? 아니, 엄마 꺼내. 엄마 꺼내 줄게, 엄마 손 물지 마. 이 열쇠를 왜 이렇게 갖고는 거야? 엄마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내 시계 엄마 주세요 손 말고. 줘. 줘. 미미. 줘. 주라고. 줘. 뭐 잘겠지 대식아 이제 엄마 줘 이제 엄마 줘 줘 네 손 말고 안쪽발른데? 안쪽발른데? 근데 다치겠어, 태시가. 알았어, 안 되지. 안쪽발른데? 안쪽발른데? 안쪽발른데?